안녕하세요. 윤민성입니다. 저는 BH2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H2 바이러스 감염자 이주정책이 2005년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8년 정도 됐네요. 근데 사실 좀 찜찜하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도 아직 찜찜한 건 찜찜한 거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경계? 그런 게 있죠. 처음엔 이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러다가 3, 4년 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바뀌면서 정부 이주정책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옮긴 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이주지 이주가 아니라 거의 격리인 거죠. 밖이랑 완전히 통제가 됐어요. 전화 한 통화를 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하는지 왜 하는지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답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답답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라도 찾아서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걸 시작하게 된 거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안에서도 자기네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 또 난리 났었죠. 근데 사실 그게 좀 꺼림직하잖아요. 완치는 진작에 백신 맞고 나왔죠. 이제는 저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작용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솔직히 얼마 전에 정부 발표보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는 우리도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 경계선 밖으로. 중증 급성 호흡증원의 변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RNA 유전물질이 호흡기로 침범해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이 원인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알면서도 감염자들을 그렇게 방지했단 말씀이신가요?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지 않게 타이밍을 노렸다고 밖에 할 수 없겠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섬으로 보내야죠. 산 사람들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감염자들 때문에 일반인들까지 피해를 봐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 먹여살리고 있는데 우리한테 고마워하지는 않을 만큼 너무 피해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환자 정말 많았죠. 그런데 한 2년 전부터는 새로 접수된 환자로는 따로 없어요. 국제사회의 열을 의식한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 기관청마다 대책반을 설치했고 감염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수용세 강제로 이주시켰죠. 경계선이 그어지고 선 너머에 CCTV가 설치되어서 경찰들의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권단체의 잡음을 막기 위해 가족이나 군인에게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동의서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부 개입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사야 하는 자막에서 아무래도 분리적인 위협보다는 심리적인 위협이 더하죠. 방역시설을 갖춰서 수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른 수감자들의 반발도 있고 방금 말했지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감염자들의 강제 수용은 전염의 확산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신입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혼자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다른 이유에서라보다는 민성씨가 적임자이기도 하고요.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선 더 필요하죠. 대형마트에서 물건 사면 그 돈이 다 서폴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요즘에 안보도 불안하고 그 여파로 고철값도 오르고 있고 관련 범죄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잘 된 것 같아요. 경제선 안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협동조합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협동조합을 좀 더 알려야죠. 뭐 이렇게 해서 알려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시작한 지는 한 2, 3년 정도 됐죠.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고철을 주사다가 뭐 돈을 벌겠다고 하니 노동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기나 하지 이게 뭐 돈이 되겠냐 이런 거죠. 사실 그때는 고철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정당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비상구가 되지 않겠냐 그런 희망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고철값이 올랐죠. 그때서부터 이제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활기를 띄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도권 밖에 나갔을 때 더 확실하게 우리의 영역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가족들이야 안 모르고도 잘 지내왔던 거고 이 안에 있으면서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회장이랑 좀 더 진지하게 공동체에 대해 연구해보고 키워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집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부 발표나고 나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여기로 오기 전에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래도 나가면 어떻게든 찾아야죠. elly. 아 tire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들 어디 갔나 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좀 더 유리해졌죠 사실 또 조합이라는 게 결속력이 중요하니까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서류 절차는 차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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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그들은 발판을 만든 셈이죠. 그들 스스로 노력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자유가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협동조합에 지자체에 의해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을 찾아낸 거군요. 예 아마 첫 번째 사례일 겁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들과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아마 이번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보여준 셈이죠. 주식회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그런 측면에서는 전무후무하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포인트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이 반작용으로서의 대안 개념이지 협동조합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주식회사는 그들과 함께해 주식회사는 그들과 어느 정도의 흥미로운 건가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데고 싶을 때 우리에게 sich 많아요. 부모님의 예상처럼 흥미로운 호흡에 지자체받아가 돼. 이것은 이 전환점에서의 주식회사는 특정한 현상과 함께한 후 뉴욕하는 여행의 대안에 대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사는 다른 것 같은걸 McKinné가 열고 있다면 하늘로 인하여 이상 harm이 있겠지만요. 모든 것 같은 경우에 있지 한 번씩씩 자란색해서가 돼. 물론 있는 형식으로 봉mates 흥미로운 것들은 것을 가지는 것 같애요. 제가 사진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인데요 어때요? 예쁘죠?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